이리 오너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건가 열려라 참게 아 이 주문도 실패 그런데 이때 아 저기로 네 저 한밤으로 예약했는데요 열려요 아 이거 뭐야 놀랬어요 지금 아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 잠깐만 이거는 왜 그냥 열면 안 돼요 이쪽이 저희 스파로 통하는 은행인데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없게끔 지문을 인식 통해서 들어갈 수만 있어요 지문 인식이요 정말 대단하죠 스파로 들어가는 것 조차가 쉽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또 열어 삼중문을 통과해야 마사지 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토록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에스테틱 이곳에서 스타들이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쓰는 비용은 최고 15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절대 다른 분이나 시간을 겹치거나 또 같은 놈을 이용하지 않게끔 저희가 이렇게 예약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기억에 나오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신가요 어떤 분은 오셨는데 다음 두 번째 방문 때는 다른 분이랑 보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네 저요 뭐 놀라운 척하지 않고 처음 오신 듯이 이렇게 응대하고 그랬죠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스타들 그들이 은밀한 곳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편안한 복장이나 민낯으로 외출했을 경우에 일반 대중들한테 휴대폰이라든지 카메라 등에 찍혀가지고 그 다음날 인터넷 이슈가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 쪽으로 클릭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장소에만 갈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특성인 것 같고요 하지만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싶은 건 스타들도 마찬가지 그들만의 은밀한 여름휴가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와이나 이런 좀 고품격 휴양지를 많이 갔었었다면 최근에는 선물 하나를 통째로 빌린다거나 일반인들하고 좀 차단된 그런 곳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건 고소연 커플이 가서 유명해진 발리의 한 리조트는 그 안에 있는 뭐 수건 하나 비누 하나가까지 모두 명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리 이상순 커플이 갔다 온 팔라고 같은 경우는 무인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 섬입니다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시면 배를 한 대를 두 분이 빌리셔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국내에서도 뜨겁고 비밀스럽게 보낼 수 있는 스타들만의 휴양지가 있습니다 스타의 은밀한 바캉스 3위 숲풀이 우거진 이곳은 아니 도대체 또 어디 계시길래 이 숲속까지 부르신 건가 아 지호 씨 다가 오셨나요 쏙 한가운데서 만난 스타는 바로 개그맨 오지현 씨 가족이었는데요 아니 그 산속에 지어진 이 집 같은 건 뭐예요 도대체 아 이게 글램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캠핑에 용품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몸만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애들 두 명이면요 챙길 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사 한번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럭셔리한 캠핑장은 서울 근교의 위치에서 접근성은 물론 캠핑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요 게다가 캠프 사이 간격이 넓어 사생활도 보호된다고 하니 스타들이 선호할 만하죠 딸이 생각보다 엄청 예뻐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오지현은 기적을 낳았다 아 지혜리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예쁘다 진짜 어떻게 저렇지? 엄마 닮았다 아빠랑 닮은 데는 없어요? 이모 아들 어떻게 안 해? 스스로 거부하네 네 순수한 아이의 눈을 존중해 주자고요 스타의 은밀한 바캉스 2위 출발 바다 한가운데서 즐기는 호화로운 여름 바캉스 요트 스타들이 여름마다 찾는다는 요트장을 직접 깠는데요 가는 내내 설레더라고요 요트총 처음이에요 요트총 주성 같은데요? 네 여기는 안에는 주방시설도 있고 저기 요트 아니에요? 이미 바다한테 눈앞이 보이니까 편하게 호텔을 하고 싶어요 요트 내부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편하고 완락한 침실과 바다와 맞닿은 듯한 거실이 갖춰있더라고요 우와 바다 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바다 위에 호텔 시설도 너무 완락하기 너무 좋고요 요트가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은 한 12억 정도 최고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50억 정도 정도 요트라는 건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브라이빗하게 나와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스타의 은밀한 바캉스 1위는? 많은 스타들을 사랑하는 곳이죠 국내 최고의 휴양지 제주도 이곳 풀빌라에서 휴양을 즐기는 스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 올해 만에도 한 10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인지 숙박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어라 스타 이름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연예인 이름은 없는데요? 보통은 연예인분들께서 성함으로 하시지 않으시고요 오셨을 때 다른 고객님 이름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오셨을 때 많이 놀라는 편입니다 스타들이 자주 묻고 간다는 풀빌라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입구부터 와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게